예 오늘은 궤좌 보겠습니다. 궤좌 잉글리시 스페니시 궤좌 딕션이 페루, 볼리비아, 에쿠아도로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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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볼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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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쿠아도르 궤좌 말입니다. 궤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I'm cold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말입니다. 그냥 이거는 참눈물 납니다. 참 추운 지역을 땅을 건너서 건너서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I'm cold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치리와 직간미 이라고 했거든요 치리와 우리말에 추워 추워로 추워 치리와 치리와 직간미 치리와 직간미 추워 추워 죽겠네 그 말입니다. 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추워 치리와 직간미 미는 N이나 M이나 거의 뭐 비슷한 발음이죠. 직간미 I'm cold 치라 직간미 치라 미 치라 미 치료완미 치라 미 추워 추워메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냥 이거는 우리 한민족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운 지역에서 살면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로 사우스 아메리카로 이렇게 걸어서 걸어서 15,000년 전에 지금 내려갔다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시아 대륙에서 이렇게 지금 섬 이거 알유산 열도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 소 빙하기 때 얼음을 걸어서 이렇게 갔던지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춥 치라 직간미 치루와 추워 죽겠네 치루와 직간미 감동입니다. 아유